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죠.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세종에서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공유 킥보드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을 비롯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력과 논의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공유 전동 킥보드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세종시엔 모두 3개 민간업체가 들어와 영업 중인데요. 운행 대수만 2,700여 대로 3년 전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전체 이용건수가 11만여 건에서 올해는 지난 9월 연제 거의 17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만 하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문제는 사고와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 관련 사고는 모두 35건. 이 가운데 전동 킥보드 사고는 26건으로 4건 중 3건 꼴이었습니다.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사고 접수된 게 이 정도지 크고 작은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 역시 지난 2021년 21건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 연제 21건으로 이렇게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길거리 곳곳에 아무렇게나 방치해놓는 주정차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킥보드가 늘수록 위험성도 커져가고 민원도 함께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무엇이 문제인지 김장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um electromagnetic